1.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. 2.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3.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3. 고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옵니다. 3.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4. 보혈로 부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4.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5. 고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옵니다. 5. 나 예수의 지향으로 근곤을 받아서 5.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늘었겠습니다. 5.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5. 고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옵니다. 2.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5. 보혈로 부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5.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5. 고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옵니다. 5. 나 예수의 지향으로 근곤을 받아서 5.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늘었겠습니다. 5.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5. 고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옵니다. 301장입니다. 301장입니다. 지금까지 지내온도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은 먼지로 말하리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명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파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잔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